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 중이죠. 유통 IT업계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규모는 줄었지만, 내실 있는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이 51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를 펼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오프라인 마케팅이 다소 제한을 받고 있고, 학령 인구가 감소해 코로나 이전보다는 마케팅 규모를 줄였지만, 해당 소비자들에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목적입니다. 백화점들은 할인 혜택에 집중했습니다. 수능 수험표를 지참하는 소비자에게 패션 브랜드 상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롯데백화점은 20% 할인 행사를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하며, 현대백화점은 신촌점에 한해 10개 브랜드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적용합니다. 외식업계도 애프터 수능 이벤트에 동참합니다. 빕스와 라그릴리아, 도미노피자, 파스쿠찌 등은 각각 메뉴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줍니다. 삼성전자는 수험생이 올해 출시한 제품을 구매하면 블루투스 이어폰과 액세서리가 포함된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통신 3사는 경품 제공 및 구독 서비스를 앞세웠습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와 손잡은 LG유플러스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디즈니 굿즈를 함께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나아가 연말 소비대목 전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주목한다는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수능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패션 상품군 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생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즐거운 쇼핑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 치러진 두 번째 수능, 업계의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관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